아 제발 좀 그만 떠 저거 이거 스팸마냥 계속되는 이히 갓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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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추얼 파이터 짜자 뇌돌 안녕 세상 킹로 황드 옐말모틱 뇌돌 월드 안슴 냉정함 반복 킹선 가슬기 버거 내려서 거 버거 내려서 거 뇌돌 뇌돌 뇌 뇌돌 오퍼 쪼개는 가면 버퍼 왜 자꾸 나와 이거 옥스 육강령이라서 계속 나온거예요 비싸나 옥스 육강령이라고 버퍼 계속 쓰는거 봐 옥스가 슬라임이면 탄성 플라스크 두는거랑 비슷한거지 오리콘 끝없는 버퍼 이외가 육강령 잡겠나 엘로월드 하나 더 줘 하겐다즈 먹어본저것도 설마인지 모르겠다 평생 평생 너글 잃어뜨듯 비싸 일뎀 막음 당신은 일뎀을 막아드립니다 대방로월드 메아리 최고존업 메아리님 되시겠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2리터에 178은 2이다 싸다 콜라 비싼 나라 만국 대한민국 아 음 아 따보 따보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이거? 못 잡을 것 같은데 플러스 1 안녕하세요 이방 엘리트들 전부 연타 공격하잖아 똑똑하고 흔들리면 똑똑한 사람이 된다 똑똑하군 똑똑함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아 미친 뱀식물 국산 먹어 카드의 꼬라지가 저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모르는 건가 죽으면 되는 것이다 악략 아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겨우 조각몸 플러스 따위가 메메 헬헬 메메 하나 강호한대 있어서 순간 뭔가 했네 을랄때문이구만 랄이 왜 나오냐 밀덴마금 여읍장 게임 길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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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킹선 가슬개야 킹선 가슬개 아직 쓰면 못쫑었다 1댓먹었다 4일 안했다 아 커피 그 메아리 금나많은데좀 빨리 나오면 안될수도 있지 만사 원하는데로 되자지 이시기란 볼에 안 띄워둔세가 안된 포필한다 해치웠나 증폭자가 수립 30 힐 해야지 이렇게 서울주의 서울주의 와 이거 뭔데 이거 뿔에서 뭐하라고 기택수야 운동하자 이것저것 파워를 많이 쓰는데 다 무해하네. 험드 2개면 되고 냉불이나 줘봐. 쓰레기 이벤트 얘네들도 쓰레기 이벤트야. 험드 2개면 되고 냉불이나 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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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리타 안갈래. 빠특류주 불사 나머지 살라고. 레메시스는 어선 만들 수 있는데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아 아 돈 생겼는데 이거 상점 가야되나 상점 가야되나 안가야되나 아 480골드인데 아 근데 룬 측정기 있으니까 상점 안가도 되는거 아닌가 헬로 월드는 당신이 예약할 때 아무것도 없다면 냉기를 줄 수 있고 잠재적인 드로우를 제공하고 무료로 방어 카드를 주며 그것은 단지 미쳤습니다 레디 펌 하지만 창궁에서 나오면 햇딱침 레디 펌서 좋은 평가 얻다 부적은 왜 파는데 어 연막탄 사가야겠다 연막탄의 유쾌한 반란 슈퍼 겁쟁이들에 물려 한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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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퍼 한 트럭 물려와도 심장이 15연타 때리면 아 저 메아리 안집는게 맞았던거 같은데 하지만 참을 수 없지 하지만 참을 수 없지 하지만 참을 수 없지 이건 잡았군 그저 연막탄은 그저 나에게 약간의 용기를 두었을 뿐 너너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모든것은 너의 힘으로 한것이다 그믁 연막탄 선생님 팀 버퍼 그만 나와 심장선에서 고동 하나 막으면 끝나는게 쉴 때가 됐군 더 많은 메아리 더 많은 버퍼 더 많은 감독 더 많은 창의적인 인공지능 더 많은 버퍼 더 많은 버퍼 파워 소퍼버웨어 미 압도적인 힘으로 랠핑전기 부위 끝 세모항 주세요 세모항 어 안이네 메아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빙하우스 할만한데. 던져. 마포이 됐으면 연막탄을 가방에 던져. 빙하우스 할만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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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하우스 할만 부HAHAHA. 빙하우스 할만한데. 빙하우스 할만 одно. 빙하우스 할만왕. 빙하우스. 역시 디펙트를 살릴 수 있는 건 엘로월드 뿐이야. 디펙트가 어려울 때 언제나 컬패 있었던 엘로월드. 엘로월드 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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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원해 광산 꺼져 빔금지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헬로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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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끝까지 팀으로 감히 다음에 50 곱하기 50 아닌가 50 곱하기 50 진가 살살 때려서 힘 오는 거 보고 봐야겠다 72 곱하기 15 어서 내가 더 센 버퍼 3개로 막을 수 있겠네 그러면 599방어에 버퍼 3개로 연막탄은 그저 용기를 주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070 1070 1070 1050 10網 변화 4